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대표 윤리강사 김종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즌에 모의고사 풀고 싶은데 정말 평가원스러운 모의고사는 어디 있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누누의 개념 때부터 강조하고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는요. 지역적인 모의고사 그리고 전혀 출제되지 않을 것 같은 원전의 구석탱에 있는 내용 가져다가 만든 모의고사 전혀 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수능에 출제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2019 대수능에서 니버 문제 풀어봤을 때도 이거 지역적이다 그런 거 아니죠? 니버 문항도 제가 기출 때 여러 번 뜯어드렸지만 이미 6평 때 9평 때 충분히 근거를 주고 출제한다는 거. 그 요소들 제가 다 분석해드렸잖아요. 이 제시문에 있었던 이 내용이 여기 이렇게 출제되고 이 내용이 이렇게 재벌복된다. 그거 보여드렸듯이 평가원 출제 문항은 절대 지역적이지 않습니다. 그에 걸맞는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에게 생활과 유리로 제공해드릴 텐데 제가 누군지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배신이죠. 배신. 지금 메가스터디 윤리 대표 강사학생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이렇게 쭉 강의를 하고 있는 만큼 제가 정말 평가원스러운 모의고사 몇 회분을 가져왔냐면 3회분을 가져왔는데 그 3회 모의고사 우리 여기서 지금 진행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개념 들었고 기출에서 어떻게 평가원 기출 문제를 뜯어봐야 되는지 제가 진짜 막 뜯어가지고 씹어먹게 만들어드렸는데 그 다음 여기 수특 분석하면서 세미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 OT 들으실 때 파이널인가? 이때는 진짜 평가원스러운 모의고사 10회분 제공해드릴 거고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 3회 모의고사 푸는 거예요. 평가원 대비 3회 모의고사로서 6평 대비 때 이것을 가져다 푸셔도 되고 9평 대비 때 여러분들 이거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시즌은 지금 6평 대비 이전에 이 모의고사가 배포가 되겠지만 9평 대비하실 때도 모의고사 어디 풀만한 거 없나라고 할 때 이 모의고사 풀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수능 준비하실 때는 10회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이지 않고 오류가 없고 6골 모두 대비 가능한 연계성이 있는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평가원스러운 모의고사로서 자부할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20문항 3회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정말 시험 볼 수 있도록 같이 안에 OMR 카드 제공되니까 채점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모의고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1회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